도촌 호쏠 식당 졸았구나 눈이 막 꼬마 점심깨 이기선 눈 호쏠 붙었당 가게에 왔어 아유 대.. 아유 예 이기전입니다 이기전 아유 귀엽들었네 우리 이기전이 아침부터 아침부터 선배님 존경합니다 네 아유 그럼요 우리 항상 아시잖아요 몇번인지 기호 7번 이기전 야이 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번에 황선생님은 저기 비례대표 받으셨다 마뇨 저기로 저거 비례대표잖아 비례대표는 어차피 되잖아요 네 안젖고 선배님 누가보면 선배님 진짜 60대인줄 알겠어 꼰대꼰대 하니까 아직도 40대 아니셨어요? 네 40대 후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사는 다 마무리 됐어요 저기 네 어 아 아 뭐야 어떻게 나이태축상 수입력 오픈할때 선배님 와서 좀 홍보 좀 해주시는겁니까 한쪽에 아유 진짜 선배님밖에 없어요 제가 백년기업 만들어야지 선배님은 백년가게 저는 백년기업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